오늘 짱 랭킹5 시간으로 2부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리죠.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한 해 마무리 키워드 지금부터 해보시죠. 레몬 리서트 김민수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가득 채워져 있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죠. 먼저 순위별로 화면으로 정리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CES 모멘텀 주목해야 될까요? 시장 대비 선망 중인 쪽도 있고 부진한 쪽도 있습니다. 어떻게 옥석 가리게 해야 될까요? 메타버스 관련 주 5위 올라와 있습니다. 4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하늘형 해제 기대감에 후끈 달아오릅니다. 하지만 오고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메리트 있는데요. 또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콘텐츠 엔터주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위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조 민감한 가운데 지금 반도체 생산 도달일수록 급감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옵니다. 업황 바닥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요. 반도태조 3위입니다. 2위 붙이죠. 유커의 귀한 중국발 입국자 경계감 맞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쪽으로 더 기울까요? 항공주 2위입니다. 가장 높은 곳 바라보죠.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장의 핫한 키워드는 이쪽입니다. 중국 게임이 한국, 중국이 한국 게임 7쪽에 대해서 판호 발급했다고 하는데요. 게임주 어떤 영향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리스트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조금 수급이 얇습니다. 이 가운데 이슈에 따라서 출렁거리는 쪽이 많은데 대표님 연말에는 유독 중국 키워드를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 가지 그 포진이 되어 있지만 하나 보도록 하죠. 4위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 엔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있는데 사실 잠시 후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대표님 이거는 오고 가지 않아도 그래도 물꼬만 터 있으면 계속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중국발 모멘텀 중심으로 봤을 때 콘텐츠 엔터, 연말 그리고 이제는 연초 바람에 오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분석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섹터는 그나마 살아있죠. 그리고 특히 2022년도 마지막 거래일인데 그래도 함께 우우짱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우우짱을 항상 든든하게 지켜주셨으니까 좋은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장이 이게 뭐... 그러니까요. 그런데 막 심한 말이 나올 것 같지만 참아보고 또 까치가 또 1월에 올 수 있으니까 기대감으로 산타는 오지 않으셨지만 여기에 올만한 섹터를 오늘 골라주시면 내년 됐을 때 오늘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산타도 안 오셨는데 이제 까치를 찾고 있고. 계속 뭐 찾아야죠. 산까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콘텐츠 엔터를 바라보는 입장이 아마 오늘 게임주의 연장선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판호도 풀면서 한국 게임들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콘텐츠 이쪽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한한령이 해제되는 본격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결국은 중국이죠. 그런데 또 오늘 알려진 얘기로는 이번에 대통령 신년사에서 K-컨텐츠 관련된 드라마, 영화, 게임 관련된 얘기들을 담겠다. 날쪽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기대감이 또 훌끈, 불끈이죠. 네, 불끈 올라왔는데. 달아줬는데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가 또 거의 다 차익매물로 좀 밀려가는 이런 단계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된 섹터들 아마 12월 달부터 핫하긴 했습니다. 11월 말부터. 막내 아드님은 이제 끝났지만. 네, 조금 일찍 마무리가 됐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웹툰을 봐도 그렇고 저희 순위에도 있지만 메타버스도 보면 연장선상에 있는 쪽 보면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대표님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살아있긴 한 거죠. 살아있긴 한데 또 그렇다고 확 뜨겁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좀 뭔가 석연치 않은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왜 그래도 말씀하셨듯이 이쪽에서 움직이냐라고 하게 되면 약간 내년에 고민할 경기와 관련된 쪽과는 좀 상관이 없다. 경기 방어주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좀 비싼 경기 방어죠. 그러니까 좀 비싸다는 얘기가 밸류가 좀 싸지는 않은. 그런데 이게 만약에 또 내년에도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얹고 히트하게 되면 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기대감들이 높아지니까. 그에 따라서 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그거죠. 내년 2023년에 공개될 영화 또 공개될 넷플릭스의 오리지널로 나올 영화 드라마 이런 거 계속 또 얘기가 나오는 만큼.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 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제작사 입장 쪽에서는 일단 히트하는 것도 중요한데 히트하는 거는 저희가 중요합니다. 투자자 쪽으로는 중요한데 제작자 입장 쪽으로는 제작을 많이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두 편 하는 것보다 다섯 편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갈 때 정해져 있고 나갈 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작비와 적정 마진을 갖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일정 마진은 보장이 돼 있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히트를 했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베이스는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편수가 예년보다 많으니 올해 생각보다 좀 덜 했으면 내년에는 좀 많이 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그런데 히트는 그 다음 문제 이렇게 보시면서 대행 라인을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팬엔터테인먼트나 삼아 네트워크가 그나마 성과 좀 낼 걸로 보여지고 거기다가 합치면 NEW, NEW 같은 경우도 이거는 흥의된 기대감까지 플러스 알파가 돼 있는 거고요. 이런 쪽에서 NEW는 또 스튜디오도 스튜디오 뉴, 스튜디오의 뉴인가요? 네, 이쪽까지. 그것도 특수효과 스튜디오까지 있다 보니까 다 결합돼서 뭔가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는데 중요한 거는 눌림목 충분히 들어간 다음에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눌림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눌림목이 한 주, 아니면 주봉으로 봤을 때도 한 주, 두 주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또 이제 시도하다가 약간 고점에서 횡보가 좀 오래 걸린다든가 하게 되면 거기서 어느 정도 급에서 맞춰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만 흐름은 맞기 때문에 주목을 선별적으로 해보자 이런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중국 잡고 이야기를 좀 뻗어나가서 키워드 살펴볼까 봐요. 대표님, 저희 항공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2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또한 조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일단 항공주가 메인으로 올라와 있긴 했는데 중국 대상 방역 도치가 30일 최종안이 발표된다고는 하는데 일단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PCR 검사를 시행할 것이다 라는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정해진 시점이라 계속 이렇게 중국에서는 사람이 오는데 어느 정도의 이렇게 칸막이들이 나라별로 처지고 있는 상황.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조금 아리송합니다. 그 이슈에 오늘 항공주 움직인다고 봐도 될지요, 대표님? 네, 뭐 인종차별 아니고요. 약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인 거죠, 내부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혹시나 또 우리 약간 좀 다른 나라들도 안정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입국자가 들어와서 이게 또 확산되게 되면 또 골치 아프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계는 높은 것 같은데. 그래서 특히 지난번에 또 중국 리오프닝 볼 때 좀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경계감을 갖자. 이게 지금 당장 중국인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 자체적인 리오프닝 있죠. 즉 우리가 나가서 요즘에 일본이 거의, 일본 가면 한국말밖에 안 들린대요, 길거리에서. 정말 주변에서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뭐 환율 영향도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워낙 많이 가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가가 움직였던 거죠? 그렇게도 하고 앵커님 아직 안 가셨죠? 못 갔죠. 아, 일하시느라고. 네, 대표님은 가셨어요? 일하겠습니다. 아, 예. 일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항공주 괜찮나? 네, 그래서 항공주 관련된 쪽은 자체적인 모멘텀이 아웃바운드 쪽에서 먼저 확 끌어올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항공기는 중요한 거는 어딜 간다고 하더라도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왕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관광통계를 보다 보니까 입국자 수가 인바운드라고 그러죠? 이쪽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도 아직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수기 때 가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효과와 거기서 플러스 알파. 중국인들이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중국인 자체가 아직 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예약은 미리 합니다. 보니까 한국 여행 800%인가 늘었다고 예약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약 날짜가 바로 당장 내일이 아니죠. 그렇죠. 좀 실이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예약 날짜에 대해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기사에서 예약은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아니라 내년 춘절 정도나 고때로. 네. 좀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당장은 아니라는 쪽인데 그러면 지금 벌써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거는 아직 시간이 있다 보니까 또 약간 사그러들 수 있겠고. 게다가 또 각국의 방역 정책을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도 특별 방역 조치를 하겠다. 중국인 입국 대상자들한테. 일본은 주요 도시에 안 들어옵니다. 우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입국을 허가하겠다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경계감이 높은 거죠. 그러면 항공주를 이전에 리오프닝 초세다라고 해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만약에 수액을 챙길 수 있으면 챙기시는 것도 한 방안이 될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한 반 정도? 반 정도는 챙겼다가 나머지 반을 가지고 다음 자리 보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맘 놓고 이제 가자 라고 했었을 때 확진자 수가 중국에서 나오는 변화가 좀 확인돼야 그다음에 이제 방역 정책까지 다 풀린 마당에 이제 본격적으로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진짜가 왔을 때 가장 탄력성이 기대되는 쪽은 어디일까요? 대형 한 번 갔고 저가 갔고 이제 어딜 봐야 되지 조금 아리송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뻔한 거 안 봅니다. 저번에 혹시 주셨던 그 종목 다시 한 번? 네, 그 종목 다시 한 번. 차라리 그냥 공항 이용객들이 많아지면 그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한국공항이 훨씬 더 할 일이 많고 잘 버텼기 때문에 이쪽이 좀 가려진 그런 수혜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그쪽의 변화를 보시되 중요한 거는 또 어젠가요 또 한 번 올라왔었죠. 그리고 또 약점은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추이 보시면서 살살 모아갔다가 이제 본격적인 변화가 나왔을 때 실적 변화까지 가산하게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지금 시장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경계감은 가져야 되는 서서히 모아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섹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 더 볼게요. 저희 오늘 가장 한 이슈니까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1위에 올라와 있고요. 오늘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저희 1위가 게임주인데 한 번만 수정을 부탁드릴게요. 판호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저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판호가 나온 것은 싸대 이후로 처음인 것 같기는 한데 대표님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서 넷마블이 잘 가고 일본 시장에서 넥슨이 반응이 나오잖아요. 반응이 나온 쪽을 더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기대감이 있는 쪽을 지금 오후장에서 노릴만 합니까? 둘 다 아닌데요. 그럼 어디 볼까요? 일단 아니다. 이슈는 나왔다.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된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제가 찬물을 뿌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좋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 그러면 이제 될 거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게임이 제2의 나라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이제 중국에 서비스한다. 좀 보완할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실질적으로 서비스할 시기를 보니까 내년 2분기입니다. 게임 쪽에서는 이 정도면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럼 지금부터 갭상승하고 쭉쭉쭉쭉쭉 갈 수는 일단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특히 중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와 이제 될 것 같아. 라는 쪽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 사이에 이제 항상 문제가 그거 같더라고요. 한국 쪽에서 문화적으로 좀 압도적? 좀 좋은 게 들어오다 보니까 항상 중국에서는 저런 게 있으니까 일단 막아. 막아놓고 자국 키우고 그다음에 경쟁력이 됐을 때 오픈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화장품에서도 한번 당했죠. 이번에는 또 콘텐츠 드라마 이쪽은 아직 중국이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영화 드라마는 그래도 좀 국뽕스러운. 재미있는 것도 있긴 한데 약간 그런 의미에서 경쟁력을 갖추자는 측면에서 지금은 이 판호를 오픈했다고 한다고 저희가 한다면. 중국 게임이 생각보다 많이 컸어요.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게임 중에 원신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게임 나오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은 아휴 저 중국 게임이니까 라고 했는데 꾸준한 인기가 있어요. 그러면 최근의 흐름과 다르게 이번에 MMORPG를 받아들인 이유가 또 거기에서 있다라고도 보셨인 걸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충분히 경쟁력 갔었으니까 다른 거 다 들어와 들어와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변화가 더 클 것 같고요. 솔직히 만약에 성공을 했었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좀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검은 사막 모바일. 아, 그런 거 보니까 작년이었죠. 그렇죠. 만약에 한국 게임에 대해서 열렬하게 사랑했고 이런 게 진짜 우리가 하고 싶었어라고 초기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이용자수나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네 뭐 이런 분위기. 근데 사실은 이 검은 사막이 최신작도 아니고 출시된 지 한 4년 정도 지나서 중국 판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트렌드에 딱 맞춰서 나와서 인기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MMORPG라고 하는 모바일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좀 약간 식상할 정도로 나왔는데 거기서 가장 큰 싸움들은 얼마만큼 업데이트를 잘해주느냐 얼마만큼 또 이용자와의 이런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얼마만큼 잘 서비스를 해주느냐 이 차이인데 이게 생각보다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중국산 게임들도 많이 경쟁력이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판호가 열려서 우리가 와, 우리 드디어 중국에 간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과를 낼 수 있을 때 그거는 다음에 좀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기대감은 미리 반영됐다라는 쪽의 포인트를 맞추고 나머지 게임주의 전략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 모멘텀에 너무 기대해서 더 큰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은 아직 아닌 걸로 정리를 게임주에 대해서 저희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픽을 저희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중국을 끼고 저희 항공부터 시작해서 게임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어디에서 오늘 원픽 나왔을까요? 올해의 대표님의 마지막 원픽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아,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느낌으로 되도록 하고요. 오늘의 원픽은? 오늘 원픽은 그냥 한국공항 하겠습니다. 한국공항 다시 한번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전략 잡아볼까? 수정 필요하다면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지금 기조로는 일단 항공 서비스가 커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수혜라고 바라보면서 한 4만 원대 위로 가 있는데 4만 원대 위에 보다는 단기 차익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 쪽에서 한 3만 9천 5백 원 이 정도쯤으로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4만 5천 원대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 순절가는 3만 6천 5백 원으로 보는데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되는 정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살살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3만 9천 5백 원 선 매수가로 제시해 주셨다는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레모리 소식 김민수 대표와 지금 이 시간 함께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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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